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화요일 RK9 뉴스입니다. 오늘 하루종일 정말 숨막히게 더우셨죠? 다저스 월드시리즈 응원 열기까지 더해져서 정말 뜨겁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남가주 곳곳에서는 10월 낮 최고기온 기록이 경신됐습니다. 국립기상대에 따르면 엘리 다운타운 한낮 최고기온은 103도까지 치솟으면서 최고기온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롱비치의 낮 최고기온은 102도를, 벌뱅크는 101도를 나타내는 등 대부분 지역이 100도를 넘었습니다. 이 밖에 옥스나드 100도 그리고 샌디에고 97도 등이었습니다. LA 해안 지역의 산타모니카 산맥은 물론 엔젤레스 구규림과 샌가브리엘 산맥 그리고 벤츄라 카운티의 로스파드레스 구규림 등 남가주 대다수 지역엔 산불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같이 극심한 폭염에 수업을 축소해 운영하는 교육구도 등장했습니다. 롱비치와 샌디에고 통합교육구는 때아닌 이번 폭염에 대처하기 위해 이틀 연속 학생들을 조기 학교시켰습니다. 이번 폭염은 내일부터 조금씩 수그러들기 시작하겠지만 여전히 남가주일 때 내일낮 최고기온은 90도 후반대로 적색경보는 내일 저녁 6시까지 유지됩니다. 내일 다저스타디움에 직접 경기 보러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선크림 꼭 챙겨 바르시고 많은 양의 물 마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LA 다저스와 휴스턴 에스트로스가 맞붙는 2017 월드시리즈 승부에 남가주 날씨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온이 10도 오를 때마다 야구공의 이동거리는 3.3피트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양팀이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문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 월드시리즈 1차전부터 사상 최고의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긴장감이 한층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대는 LA 다저스와 휴스턴 에스트로스의 첫 번째 월드시리즈 경기가 열린 오늘 오후 LA 다저스 스타디움 일대 기온이 100도를 웃돌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가장 더운 월드시리즈 경기로 기록된 지난 2001년 10월 27일보다도 높은 겁니다. 당시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뉴욕 양키스는 피닉스에서 94도에 달하는 날씨 속에 1차전을 치렀고 MLB 측은 경기장의 천장을 오픈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29년 전인 1988년 다저스가 우승컵을 들어 올렸을 때는 10월 평년 기온인 77도로 서늘했습니다. 적색경보는 수요일인 내일 저녁 6시까지 발령된 가운데 2차전이 진행되는 내일은 90도대의 기온 분포를 보일 전망입니다. 다저스의 백업 내야수 찰리컬버스는 MLB닷컴과의 인터뷰에서 다저스는 이미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를 통해 무더위를 이겨낸 바 있다며 준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리노이 대학교의 앨런 네이단 물리학 명예교수는 기온이 10도 오를 때마다 야구공의 이동거리도 3.3피트씩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소와 30도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외야 플라이아웃될 공이 홈런으로 바뀔 확률이 늘어나게 됩니다. 한편 제일 추웠던 월드시리즈 경기는 1997년 플로리다 말린스가 클리블랜드를 찾았을 대로 주변 기온이 38도로 떨어져 스타디움에 눈보라가 날리는 이색 풍경이 연출됐습니다. 라디오 코리아 뉴스 문지혜입니다. 오늘부터 LA 다저스 월드시리즈 우승컵 도전이 시작된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AM1540 라디오 코리아가 한국어 단독 생중계로 한인 야구팬들과 LA 다저스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응원합니다. 이 중심에는 오랫동안 LA 다저스 경기를 중계해온 최영호 해설위원이 있습니다. 최영호 해설위원을 조한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최영호 라디오 코리아 부회장에게 있어 LA 다저스 경기 한국어 중계는 삶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 1988년 LA 다저스가 마지막으로 월드시리즈 우승을 할 무렵 라디오 코리아는 89년 2월 태동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그 의미는 남달랐다는 설명이다. 정말 29년 만에 이렇게 월드시리즈에 다시 올라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다저스의 월드시리즈 역사와 라디오 코리아 역사는 함께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30년을 넘기지 않고 29년 만에 이렇게 다시 진출하게 돼서 이번에는 꼭 승기를 해서 우승컵을 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디오 코리아 야구 중계를 들으면서 한인들은 자연스럽게 다저스의 야구를 좋아하게 됐고 이러한 인연을 통해 다저스는 박찬호를 비롯해 서재웅, 최희석, 류현진 등 한국 선수를 영입하게 된다. 한국 선수가 다저스의 유니폼을 입고 뛴다는 것 자체가 한인 커뮤니티가 그만큼 미 주류 사회에서 성장을 했다는 것을 의미해 주기도 하고 또 그만큼 주류 사회로부터 한인 커뮤니티가 일하고 이렇게 생활에 나가고 있는 그러한 것을 인정받았다라는 그러한 점에서도 상당히 정말 서로가 윈윈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어와 스페니시 그리고 프랑스어로만 중계되던 메이저리그에서 한국어로 중계를 한다는 것은 큰 이슈가 됐었다고 최영어 해설위원은 회장한다. 우리 한국분들이 와서 항상 하루에 14시간, 15시간 일하고 집에 가서 자고 또 나와서 일하고 이런 것밖에 모르던 분들이 이 스포츠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아 세상에 이런 즐거움이 또 있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신 게 아닌가 그래서 다저스 라디오 중계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다저스의 전설적인 명 해설자 빈스 컬리와의 인연이다. 최영어 해설위원은 이번 월드 시리즈가 7차전까지 가는 접전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헌구장 이점을 갖고 있는 다저스의 승리를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이 다저스와 에스트로스 간의 월드 시리즈는 절대로 빼놓으시면 안 되고요. 꼭 시청하시되 항상 TV 볼륨은 낮추시고 라디오 코리아의 볼륨은 올리셔서 이렇게 감상을 하시면 아마 훨씬 더 재미가 10배 이상 더 가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주택가격이 지난 2007년 부동산 버블 당시 최고 가격을 이미 넘어섰죠. 이어서 지난달 남가주 중간 주택가격도 부동산 버블 때 최고 가격만큼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형경 기자입니다. 남가주 주택가격이 종전 최고 기록과 동일한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코올로직에 따르면 지난달 남가주 6개 카운티 중간 주택가격은 1년 전보다 10% 가까이 올라 50만 5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기 직전인 지난 2007년 최고 가격과 같은 수치입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주택가격은 이미 최고 가격을 넘어서 기록을 잇따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LA 카운티 중간 주택가격은 1년 전보다 9.5%가 상승한 57만 5천 달러로 2007년 최고치보다 2만 5천 달러가 더 높습니다. 또 오렌지 카운티의 지난달 중간 주택가격은 71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1년 전보다 11%가 오른 수치로 2007년 최고치보다 무려 6만 5천 달러나 더 오른 겁니다. 경작자들은 이 같은 부동산 경기 호조가 경제성장과 역대 가장 낮은 모기지율에 더해 매물 부족에 따른 것으로 위험요소에 의한 것이 아닌 만큼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쉴 틈 없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도 캘리포니아주 전체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은 캘리포니아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추세지만 문제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다운 페이먼조차 감당할 수 없는 주민들이 캘리포니아주에 훨씬 더 많다는 데 있습니다. 비싼 주택가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급기야 주민들이 캘리포니아주를 떠나는 현상까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올해 실시된 유시버클리의 조사 결과 캘리포니아주 유권자 56%는 보다 저렴한 주택을 찾아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 중 4분의 1은 캘리포니아주를 떠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결국 고용 부담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단체들은 비싼 주택가격에 캘리포니아주를 떠나는 주민들은 많은 반면 이사를 오려는 타주 주민들은 적어 업주들이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요인은 일자리 성장에 발목을 붙잡는다고 일부 경제학자들은 분석했습니다. RKTV 뉴스 박현경입니다.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은 거품은 꺼진 후에야 그것이 거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집값 상승으로 거품 경고가 나오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집값의 일부를 지원하고 소유는 공동으로 하는 공급 확대책을 내놓았듯이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적시 적기에 이런 지혜로운 대책 마련에 나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역으로 렌트 컨트롤 적용 건물을 대폭 확대하자는 주민발의안이 어제 상정됐습니다. 주정부 차원의 렌트 컨트롤은 1995년 후에 건립된 아파트나 주택의 렌트비 인상에 상한선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코스타호킨스 법안을 폐지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만약 이 주민발의안이 주의회에 통과되면 캘리포니아 주내 시나 카운티 로컬 정부들이 새로 지어진 건물에 연간 일정 비율 이상의 렌트비 인상을 금지하는 렌트 컨트롤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안을 상정한 단체들은 현재 캘리포니아주가 미 전역에서 렌트비 중간값이 가장 높다면서 LA의 경우 원베드룸 렌트비는 한 달 평균 1,350달러로 지난해 이미 4.5%나 인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민발의안이 내년 11월 선거 표결에 붙여지기 위해서는 상정단체들이 주민들의 지지 서명을 확보해야 합니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